자막제공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시같은 동네니까 운송비가 비싼거에요. 동네랑 이렇게 운송비가 타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여기서 뜨는게 안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뜨는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밥이나 먹으러 갈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